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도정도,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북관계가 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현재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새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분단된 도인 우리 도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미진한 상태여서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작은 사업부터 아주 확실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뤄가면서 신뢰 회복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접경지역은 현재 국방개혁 2.0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장병들이 접경지역, 지금 우리 도에서는 평화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평화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능한 길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군 장병들이 접경지역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 그 비용의 30%를 강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 장병에게만 의존하는 접경지역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일반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춘천역에서 출발해서 화천의 칠성전망대의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형 산불과 태풍 등에 재난이 많았습니다. 올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는 게 우리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지역에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식목일 부근에 양양과 고성 부근에는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곳에 소방차를 먼저 배치하고 또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낙엽들을 미리 제거하는 사업들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레고랜드 공사 진척 상황은 이 MBC 사업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요. 네, 지금 약 5%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5%라면 이제 바닥 공사가 다 되고 건물 골조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1일보다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 이전에 좀 완공을 해달라. 그래서 5월 1일 정도 완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1단계 공사는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주변에 레고랜드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공사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새해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우리 도종의 목표를 다시 평화로 정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를 더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북 강원도의 평화, 그리고 노사 간의 평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 그리고 개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최문순 도지사 모시고 새해 주요 도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